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들의 인권보호와 법률적 지원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합니다. 상담실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복지관 지하 2층 교육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.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과 지역 주민 등 법률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복지관으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상담받으면 됩니다. 복지관을 이용해 상담원을 개혁하는 삶의 희망을 확산하여 상담원으로 사전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